하루 1시간만 공부하면 900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득점에 필요한 이론 정리와 해설, 실전 테스트 등 딱 맞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시원스쿨렛 토익학습지입니다. 핵심만 담은 이론으로 불필요한 이론학습을 최소화하고, 토익학습지의 실전 테스트와 문제풀이로 중요 포인트만 기억하면 고득점 위한 준비가 좀 더 쉬워집니다. 토익에서 필요한 요점을 어떻게 정리해서 기억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 차례 준비했지만 고득점은 어려웠어서 시원스쿨 토익학습지로 다시 도전합니다. 토익학습지 구성에는 토익 실전을 위한 학습 굿즈가 포함되어 있어요. 테스트 시간 연습을 위한 타이머와 시험장에서도 꼭 필요한 연필 세트, 실전과 동일한 연습을 도와줄 OMA 시트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스티커 부문지를 부어서 바 Jr. 포입 단어 요약과 오답노트, 목표 달성 스티커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도와줄 구성의 굿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습지에서 바로 QR코드를 찍어 학습지 테스트 음원과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point one a woman is kneeling in a garden 고득점에 필요한 필수 이론만으로 구성된 강의로 빠르게 9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커리큘럼이에요 물론 강의는 PC로도 들을 수 있어서 편한 방식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 잘 잊어버리는 핵심이나 헷갈리는 부분을 짚어주고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총정리하는 강의입니다 900점 달성을 위한 필수 이론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실전과 해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음원으로 테스트 후 해설집 요약을 한번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짚기 어렵다면 강의 수강을 꼭 추천해요 토익 학습지 환급 패키지는 토익 성적과 공부습관 기록으로 최대 수강료 300%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토익 900점 달성 위한 핵심 이론과 양치기 커리큘럼으로 누구나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